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아이디쿨링의 SE224 제품과 에어로쿨의 사일런4F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거에요 출시일로만 따지면 사일런4F가 조금 더 최신 제품이고 가격도 오히려 6천원 더 싼데 과연 이 두 제품의 성능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 녀석의 성능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게 된거에요 갑자기 얘가 바나와 전체의 품절이 뜨더라구요 그래서 어렵게 구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거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외형은 두 제품 모두 개성있는 외형이에요 사일런4F는 방열판까지 블랙으로 도장처리를 해서 검정간지가 엄청나고 상단 LED도 다른 제품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죠 반면 SE224의 경우 일반적인 타워형 쿨러의 디자인과 느낌이지만 방열판 상단부에 라인 LED와 구리 끝을 감싸는 링 LED 그리고 아이디쿨링 로고에도 LED가 들어오게 해서 LED간지는 다 갖췄어요 사일런4F는 5V RGB를 SE224는 12V를 지원하니 참고해주세요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일런4F가 약 6,000원 정도 더 저렴하구요 전반적인 제품 스펙의 경우 높이는 사일런4F가 약간 더 높지만 너비와 깊이는 아주 약간씩 SE224가 큽니다 팬 스펙의 경우 최대 풍량에서 SE224가 약간 앞서고 풍압도 SE224가 약간 앞서는 걸로 보이는데 이건 뭐 제조사가 뭐 어떻게 정리하에 따라 다른 부분이니까 제대로 확인해보려면 아무래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소음에선 스펙 시트대로라면 사일런4F가 더 낮습니다 과연 그럴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테스트는 9700KF를 순정 상태로 두고 프라임 95의 세 번째 옵션을 약 10분간 구동한 후 온도를 체크해봤어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순정 자동 팬속 상태에서의 결과값입니다 전반적인 온도만 보면 사일런4F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구요 소음 면에서는 사일런4F가 약 3dB 정도 밀리는 모습이지만 실제 테스트 당시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RPM 수가 사일런4F가 약간 높은 걸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면 순수 성능이 사일런4F가 좀 더 우세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순정 상태에서 팬속만 고정으로 해놓고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순정 고정 팬속 상태에서의 결과값입니다 두 제품 모두 2000rpm 전후로 잡혀있는 모습이구요 평균 온도에서 SE224가 약 5도가량 뒤쳐지면서 사일런4F의 순수 성능이 더 우세하다는 걸 증명해 주네요 이번에는 SE224가 평균 소음에서 조금 밀렸네요 5dB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실제 테스트 당시 둘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순수 성능에선 SE224가 사일런4F한테 밀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SE224가 6천원 더 비싼데 아... 아이디쿨링... 이 XXX 수냉쿨러만 잘 만드냐? 어? 잘 만? 아무튼 이 가격대에서 두 제품 중에 고민이셨다면 그냥 무조건 사일런4F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좀 이따가 사세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있어도 되고 그냥 나중에 얘는 그냥 좀 특가 한 75% 때리고 막 이럴 때 뭐 특가 할지 안 할지 나도 몰라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